카드 잡으시고 어떤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겁니다. 확인하시고 네 이상이 있나요? 아니요 아무 이상도 없어요. 그냥 카드입니다. 그리고 카드를 뒤집어주시고 평소 생활 습관으로 카드를 섞어주십시오. 혼날에 했던 거 있잖아. 자 좋습니다. 우선은 펜을 받아주시고요. 이 많은 카드 중에 하나만 뽑아주시는 겁니다. 하나 뽑아주시고 아무거나 이 카드 뒤에다가 사인해주시죠. 사인을 마음껏 했으니까 전 뒤돌아 있겠습니다. 되셨나요? 네 했습니다. 네 좋습니다. 자 이제부터 카드 원하는 분에 스톱? 스톱 네 좋아요. 자 그리고 카드를 이렇게 올려주시고요. 네 좋아요. 자 이제부터 이 카드를 손을 대지 않고 한 번에 찾아내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카드를 제가 바닥에 내려놓고요. 가볼까요? 오 뭐야? 오 오와 wie 잘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림자를 잘 보십시오.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 PeyRRO 오 오 오 오 오 오 와 prominian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잘 조v friends mov 이거 제가 사인한 카드 맞아요. 그리고 뒷면에 있는 카드는 바로 뽑으신 4 다이아몬드입니다. 4 다이아몬드입니다. 이거 위드라는 거예요?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림자로 카드가 움직이고 그림자로 카드가 확 날아갑니까?